수윤아 너를 멍들었어요? 세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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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아 시윤아 영화를 찍어놨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하 겁나 귀엽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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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나와요 나와? 깜짝 귀여워 하나 둘 셋 바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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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기인데 오 지미 ㅋㅋㅋㅋㅋㅋㅋ 야 지위미가 이거 처음 봐 줄미 어 지미 뭐 뭐 뭐 뭐 어우 으음 남북을 가다! 이틀 마! 에이! 대박이다! 저쪽이 뭐야? 궁금하다. 궁금해하지 마라! 뭐 하겠 싸만한 거? 오늘은 지민이랑 태형이 얼굴 봤는데 너무 진지하길래요 뭐야 뭐야? 제가 진짜 진지하게 웃어요 그러니까 나 그거 보고 터졌어 아 왜? 이게 뭐야? 벨피는 비켜 아 안 되는 거 같은데? 하하하 찬양이 지민이다 아 나 진짜 이 참기를 하하하하 귀여워 야 만에킨 같냐 이게 아 귀여워 의향이 나 의향이 나는 유 메이 미 비 기 하하하하하하하 고마 보고 와리다 아르 가다 버틸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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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연기까지 노래 하면 연기까지 노래 연기까지 노래ANT 회식 어우 이거진이형 힙합 A형 A형 야 이겨 야 이거는 뭐해? 아이여 여러분 내가 누구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 누구야? 야 이거 내가 왜 이래? 그러면 자격량에서 말해 왔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오늘의 주인공 내가 중요한 게 주먹해 주먹 한 번은 나도 간판전이다 오케이, 렛츠 겟 액! 하하하하하하 렛츠 겟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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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짭이 안 되겠네 맞아,consaf. 너무 슬프다 너무 심해 와서 우리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 볼까요? 렛츠 겟 액! 렛츠 겟 액!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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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지? 저 뭐지? 저 뭐지? 저 뭐지? 둘이 그렇게 대전은 자유로워 보인다. 내가 저런 멘트를 하더라도 축구장이 저렇게 자유로워 보인다. 너무 놀랐어. 오늘의 명의다. 축구장의 클리티. 하나 둘 셋. 피아노 진짜 잘 찍게 생겼다. 영재 같다. 영재. 야 너 피아노 영재 같다. 피아노 진짜 잘 찍게 생겼다. 너 공항에서 걸을 때 되게 씩씩하게 걸어.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래? 공항에서 이렇게 걸어요. 너 공항에서 진짜 저렇게 걸어. 아 진짜? 크로치 돌잖아요. 혼자 길걸로 갈 수 있어. 진짜 정말 힘들다 나는 보는 게 왜 이렇게 우상인가. 난 정말 내가 나를 보는 게 너무 시들어. 어우 심장 아파. 어우 심장 아파. 한국의 크리스브라우. 한국의 크리스브라우. 한국의 크리스브라우. 한국의 크리스브라우. 너 공항에서 여기 씩씩하게 울었어. 니 볼 잘 안 하세요. 나 이렇게 거는 거야? 아니야. 그것보다 좀 더 과해야 돼. 그래요? 야 내가 누구 할 때 죽지 벅스냐고 했잖아. 걸을 때 벌써 무릎은 굽히는데 이러면 안 굽히더라고. 일 subur . 172 Credit for a gaming game. 이번엔 학생이 Kag급이 선배를IK 을 인하는ports 일본에서 배웠잖아. 일본에서 배우는 춤이야. 저기요? California 음악 대단하는 근데 1843 이유는 생일을 적돼요. 이유가 있다면은 이유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지금 당신은 초원 뒤에 있습니다. 당신은 초원 뒤에 있습니다. 저는 초원 뒤 있습니다. 흠흠흠흠흠흠흠흑 cherran자 제2실함무 야 자연의 냄새가 났어 소독냄새났나 야 나 4초도 못하겠다 아, 초안에 말냄새가 났어요. 난 진짜 죽어도 여완이 없다 지금 고기rat 티취투투콘 Shawn 항상 끝에 올려줘야지 네! 정확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뭐랄까... 세상에 존재하기 싫은 느낌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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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 7... 빵! 공공지 빵! 공공지 빵! 으아아아아아악! 공공지 빵! 으아아아아아악! 이거 죽여! 이거 이상한 사람인데 이건 이상한 사람이야 박벌아. 형이 형이 여기 서 있는 실루엣이 너무... 실루엣이 웃기대요. 큰일 났다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의무적으로 뭐였지? 주민이? 주민이 에피소드 이거? 아니, 이게 제가 앉은 키가 낮아가지고 진짜 웃겨, 이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와, 진짜 웃겨. 밑에 이런 비밀을. 제 제목은 네. 괜찮. 괜찮. 잘 쓴다. 진짜 잘 썼다. 야. 너는 왜 아무 좋아? 오늘 왜 끝이었다고? 아니, 형이 무슨. 허리 짓어요, 이러다. 계란 사세요, 계란. 싱싱하고. 맛도 좋아해. 계란 사세요, 계란. 오메가3 지방산. 나 한 번 들어본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무조건 다 먹ären? 계란 사세요,ityoõ,"뼈드. 아하. 뭘 뭐래 다음 시간에 만나요.